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발언, 이재명과 양문석 발언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재명 문제 한번 짚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부산 금정부청장 선거지원유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는 일이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냐라고 했는데 이 발언되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발언 듣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저분이 실성을 했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실성을 했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 아니, 검찰이 솔직히 한 2년간 열심히 수사 안 했잖아요. 누구를 잡아가, 지참 좀 제대로 잡아라 가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억울하진 않겠어요. 무슨 물고문을 하고 무슨 전기고문을 해. 본인 물고문, 전기고문 당해보지도 않은 분이에요, 저분이. 자기 운동권 아니잖아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물고문, 전기고문 당해보지도 안 해놓고는 누가 뭘 한다고 하는 건지가 제가 도저히 저는 상상도 가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형수한테 욕하던 거에 비하면 좀 순화해서 하는구나, 이불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형수한테 욕하는 거는 정말 살다 살다 그런 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막말 또 자기 딴에는 순화해서 말한 거다. 일단 그렇게 하나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면 검정구청장 선거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재명은 비호감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고 부산에서 초중고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이재명은 비호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재명이 굳이 지원 유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마이너스요? 특신을 볼 때 득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득이죠. 우리한테는 득이죠,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볼 때 특신을 계삼을 때 득이 되나요? 거기는 실이에요. 거기는 민주당 후보한테는 자기들한테 실이고 우리한테 득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유세를 많이 하라 그러는 게 좋아요. 거기서 또 하다 보면 또 무슨 말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알고 조국 보고 가라고 그랬나요? 그거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조국은 부산에서 비호감은 안 해요. 그래서 조국이 자기가 PK고 자기가 주자라고 하면서 공을 들이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조국이 또 롯데자이언츠 옷 입고 또 얼쩍얼쩍 하잖아요. 저기 부산에서. 그게 조국은 부산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부산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사투리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검정구청장이 뭐가 지원 유세를 민주당도 요청을 안 하다가 약간 불리하니까 조국한테 지원 유세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재명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재명은 검정구에 부산에 100번 내려가도 된다. 그렇게 저는 전국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발언 앞서 얘기했던 물고문, 정기고문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지금 실성했나 비슷한 인제 그것도 떠오르면서 또 하나는 이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이재명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일 시인 김사랑 씨도 이재명 측에 사실상 납치돼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탈출을 했었죠. 그래서 증언을 한 바 있죠. 이재명 캠프 SNS 팀장을 맡았던 진효예 씨 실명이죠. 진효예. 아이디 이름은 진유천으로 알려 있죠. 경기도 교육연수원 사무처장을 했다는 진효예. 이 사람도 지금 7번째 의문사로 발생을 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정신병원에 강제병원에 입원했다.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는 진짜 이재명 주변에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6명 정도 이재명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고문, 정기고문을 넘어서는 어떤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이라는 게 정말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그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진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게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재명이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덮여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도 어느 순간 빠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게 강제 입원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이선재 씨도 그렇고 김사랑 작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신병 소질이 보이는 사람을 강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주저하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일본도 살인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정신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때 행사하라고 그런 행정청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이런 쪽에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니 멀쩡한 이선재 씨나 김사랑 작가나 김사랑 작가가 정신병이 있어요? 여기서 몇 번 패널로 나오시고 본인의 유튜브도 하시고 여기저기 활동도 하시는데 아니 김사랑 작가가 보면 저렇게 독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병 그 작가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정신병자 입원 문제도 이재명의 교란 다 해놨어요. 입원 돼야 될 사람은 입원 안 시키고 입원 안 돼야 될 사람은 입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입원 안 돼야 될 사람이 또 강제 입원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참 대한민국 국가에 큰 해악을 끼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지금 강제 입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 입원하고 행정 입원이 있거든요. 보호 입원은 보호자들이 하는 입원이고 행정 입원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입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정교하게 만들 때 그런 사법 입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관할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증거와 관련한 심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부강돼야 된다.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김사랑 작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통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더 정교하게 입원될 사람은 입원시키고 부당하게 입원돼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하는 그런 정교한 강제 입원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윤님, 소리샘님, 이재선 씨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아까 저희 이야기 중에 이재명의 친형 이름 이재선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나 보죠. 네. 이재선 씨 맞습니다. 회계사 이재선 씨. 이재선 씨. 네. 좋아요, 구독 다시 한 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석 문제도 한 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를 두고 이렇게 양문석이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광제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사극 정승판사들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닌가? 이분들이 기생인가? 아주 저질스러운 양문석의 발언 이후에 크게 논란이 됐는데 결국 어제 속으로는 원치 않았겠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제 사죄를 발언을 했는데 어제 저녁입니다. 그 전에 국악인들이 나섰죠. 신영희 선생님, 이춘희 선생님들이 국회 계좌를 통해서 양문석의 사죄를 촉구하는 비판을 강도 높게 했는데요. 사죄할 때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 한 번 사진을 볼까요? 저 지금 기자회견인데 양문석 발언 들으면서 저 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이 참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탄핵 빌드업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악인들과 같이 했던 그런 식사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떻게든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국악인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을 기생에 비유하는 그런 막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이 저분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막말이고 그리고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와 관련 없이 그 국악인들이 받았을 상처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저는 큰 그런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술인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술을 향유하는 주체가 이거는 동서고금 다 똑같은데요. 어느 정도 좀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예술을 향후를 했어요. 그 소비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중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런 대중예술이라는 거 예술이 대중성으로 일반화된 거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니 먹고 살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입에 풀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빈곤이 어느 정도 퇴치가 된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연히 핵심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예술은 좀 뒤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뒤편으로 밀려나는데 그러면 인류의 예술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예술의 문화가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좀 유산자들 좀 가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런 예술 전통 문화의 소비처이자 보존자 역할을 했던 게 그런 최고 권력자들이었어요. 왕이라든지.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타이스타제 돼가지고 태국이 이런 타이가 문제문다에로만 자꾸 이렇게 소비가 되는데 타이에 이제 태국 전통문화가 전통예술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호하는 게 태국 국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예술도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에 좀 예술성 높은 건물들이 만들어질 때는 그게 디자인적인 의미가 좀 있는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게 정부 주도화에서 하는 그런 경쟁 저기 권배 이런 거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어떤 권력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원가 구조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예술품이 건물인데 그런 것들을 또 주도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능이나 이런 예술에 대한 체육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대통령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술이든 체육이든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정부나 아니면 그런 사회 주도층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분 초청해가지고 밥 먹고 왜 또 가야금 들었냐. 그냥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다 싫어. 너가 한 거는 어떻게든 이거를 나쁜 걸로 엮어볼게. 이러면서 지금 양문석이 총때매고 그냥 오물투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술을 보호하고 중흥하고 하는 거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나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이제 유럽에 왕실이 많죠. 유럽은 오히려 왕이 있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런 입헌군주국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왕이 나서가지고 그런 예술이나 그동안 자국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합니다. 그게 그런 최고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예술 보존 중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임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이제 또 재벌들, 무슨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잖아요. 그것도 미술관 운영하는 재벌은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있는 분들도 자기가 소장을 하는 걸 넘어서 어느 정도 이게 컬렉션을 만든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한 사회의 기여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를 제가 그 초학과 나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예술이 남아있고 발전되고 유지되고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부를 누리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거는 저는 우리 헌법상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공산국가에서 예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술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불었던 광풍 이름이 뭐죠? 문화혁명이죠.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단독 뉴스로도 드러났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남공작, 정찰총국, 그리고 이제 문화교류국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문화라고 하는 그게 어떤 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그런 어떤 중요한 단체나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술이나 이런 함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감히 양문석 의원처럼 저런 이야기 못하겠죠. 저렇게 막 하대하고 산원공상, 조선시대 어떤 예술인들을 하대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양문석 의원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괴탄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 원영석 변호사님 보시고 뒤에 있죠. 지금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국세청 제보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재명, 양문석 발언 등을 살펴봤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펜앤마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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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